여성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거에 의문도 가지지 않는 그 조직 내에서 여성의 차별성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엄마들이 애를 맡길 수 있는 곳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럼 내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필요를 얘기할 수는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